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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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바로 252를 찍을 차례입니다 ㄷㄷ 아 그렇습니다 아 아 랩업할때 딱 얼마나 먹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캡스티 유해 아아…한 10분안에 되지 않을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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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는게 많아 어? 스킬이 왜 왔나? 딱 하나 빠르게 레벨, 레벨업 하자 자, 루트 먹어주고 아, 반갑습니다. 아, 메소를 잘 안 먹는 것 같아 보여줘요. 생각보다 메소가 꽤 됩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리겠는데? 아, 잠깐만. 이런 시나리오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서 높게 점프하는 거는... 이게 낮게 점프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아, 높게 점프하는 방법은... 자, 보십시오. 아, 위로 높게 가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제 점프하고... 루프 커넥트를 같이 누르면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아, 모르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안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 이렇게 점프가 안 눌릴 때는 저렇게 변하는 거고... 같이 눌리면은 이제 높게 가는 거고... 아, 이해하셨나요? 이게 안 된 거고... 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안 된 거고... 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안 된거지요. 아, 이게 안 된거지요. 네네. 위로 올라갔지요. 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요. 이게 안 된 겁니다. 안 된 거 보여드린 거고... 아, 이번에 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된거지요. 아, 한번 더요. 알겠습니다. 아, 그럼 이번에 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한번 더요.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사냥하는 거 괜찮더라고요. 맥스로 잡으면 한 6분에 14000마리... 그 정도 잡는 거 같더라고요. 6분 기준이라서... 뭐 답이라고 할 순 없지만은... 아, 심 받아야지. 아, 이제... 20... 0.2% 남았네요. 아, 연속으로 보여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제가 말랩 찍는 이유는... 고독자를 늘리기 위하여... 아, 거의 다 왔습니다. 아, 근데 이거 영상이 너무 길긴 한데 고맙습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빠르게 빠르게 왜이렇게 조치는게 맞냐? 퍼면 더 안되는거같아 갑시다 어디로요? 아 랩업하러 가는거지 경고못받았네 어쩔수없었습니다 랩업받아보러 랩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문고냉 랩업 랩up 아우케 0.09% 0.08% 어이 생각보다 0.01%가 굉장히 안 올라오는 거 같애 갑자기 체감이 크군요 생각보다 아 아이오 좀 용어 뭐 누구요? 블레싱이님 별풍선 10개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10개 펭가이 고맙습니다 아니 왜 안오르는거야 아 이제 다왔나요? 어 0.02 엘보 잡으면 되겠다 아니죠 아니죠 엘보니지 될거같은데 아 안되네 아 이제 되겠군요 아 아 이것을 길고 험난한 12분간의 여정을 랩업을 해보았습니다 1228만원 오케이 이것으로 랩업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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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